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망 역대 귀신으로 출연했던 여자 캐릭터 중에 또 이렇게 미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도 드물었죠. 호흡을 케미를 우리 모두 기대할게요. 화이팅! 저는 소녀계단에서 소녀귀신 역을 맡은 금소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공기 좋은 데서 좋은 배우들이랑 합숙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서울에는 잘 못 오고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를 촬영을 하니까 그러면서 배우들 간의 사이도 되게 돈독해지고 친해지고 하니까 연기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 학교에서 거의 밤에 촬영하다 보니까 저는 또 귀신이잖아요. 저를 보고 스태프들이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통화 받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게 좀 괴롭히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그랬군요. 친구 또래 배우분들끼리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자주 기울이셨나요? 어떠셨어요? 거의 밤마다. 아, 거의 뭐, 뭐, 예. 사실 뭐,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까요? 굉장히 촬영 기간이 빠듯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못 넘김을 했겠죠. 저희 한겨울에 정말 고립된 지역에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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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